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섹션 4번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심 기능을 보면은 글자 모양을 불러오는 단축키 Alt L부터 진하게 기울임 글자색 문단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에 해당되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특수기호 정각기호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F10키를 눌러서 불러오는 것 그리고 한자로 변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파트 1 앞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번째 장에 글자 모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도 이 내용들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시험장에 제시된 내용대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은 저장 폴더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폴더로 지정될 수도 있겠죠. 파일의 이름도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교재에서는 이전 파일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섹션 04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Alt S키죠. 단축키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C 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로 찾아 들어가서 해당 파일 이름 지정하고 바로 저장 눌러주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교재 설명처럼 할텐데요. 우선 출력 형태를 한번 잘 보도록 해주세요. 출제 유형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입력을 해주고 제일 마지막 줄에 것이라는 견해이다 마침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처음 입력할 때 빈문서에서 들여쓰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정각기호, 한자 등은 모두 무시하고 아무런 설정 없이 자판에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 가능한 문자만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키를 한번 누를게요. 출제 유형을 보면은 이 문단부호는 안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문단부호가 보이도록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빈줄 역시 이 문단부호가 안 보이고 있지만 빈줄이 있다는 거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다른 줄과 간격이 조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나라부터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단어인 견해이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냥 계속 타이핑해서 띄어쓰기 한 칸씩 입력을 해서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문단부호는 견해이다 바로 여기 마침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 위에서 보면은 서식이라는 이 기다란 도구상자 있죠. 여기에서 맨 앞에 바탕글 되어 있는데 이건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서 스타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항상 비어있는 줄 있죠. 그리고 처음 입력해서 다른 설정 안 한 줄. 여기는 모두 바탕글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탕글 스타일 상태는 한글 2020에서는 함초롬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속성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글자 색깔 이렇게 붉은색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글자의 색은 현재 모두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각각 정렬에 대해서 단축키가 있는데 이 정렬에 대한 단축키 여러분이 알아두면 정렬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 160%라고 되어 있는데요. 4줄로 입력한 이 하나의 문단 블록 설정 해놓고 제가 160%가 아닌 200%로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죠. 시험지 첫 장을 보면 줄 간격은 모두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고요. 비어있는 줄도 마찬가지고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이 문단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160%로 줄 간격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출제된 문제를 다시 보면요. 부동산이란 앞에 전각기호가 입력돼야 되죠.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부라는 글자 앞쪽에 놔두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컨트롤 F10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문자표가 나타나는데요. 문자표에서 한글 HNC 문자표를 눌러주세요.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게 문자 영역에 보이죠. 여기에서 모든 전각기호,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전각기호는 여기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각기호 일반 선택하고 이 페이지에 안 나온다면 스크롤바 아래쪽으로 내려서 다른 글자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선택해야 될 글자는 여기서 이 글자에 해당되죠. 클릭을 하고 바로 넣 키를 해서 창을 닫아주면 본문에 이렇게 커서가 있던 위치에 전각기호가 나타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서 전각기호 일반에 다양한 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에서 아니면은 오피스에서 사용할 때 한글로 미음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바로 동일한 문자가 있다면 바로 바꾸기를 눌러서 미음을 이 문자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없는 글자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문자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세요. 다른 탭 유니코드 문자표나 사용자 문자표 아니면 완성형 문자표에서 선택을 해도 같은 문자라면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 입력하고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돼요.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전각기호 뒤에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앞에서 블럭 설정 해줘도 되고요. 뒤에서 블럭 설정 해줘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 블럭 설정을 해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설정 해줘도 되는데 살짝 여기서 아래로만 내려가면 마지막 여기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빈줄까지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망이라는 글자에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설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냐는 상관없지만 빈줄까지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블럭 설정을 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모양 있죠? 단축키로 Alt, L키를 눌러도 됩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글꼴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서 목록을 찾아서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요. 글꼴을 도둠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도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꼴이 모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모두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글꼴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히 도둠체라는 것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앞쪽에 T라고 써있는 이거는 글꼴 이름이 아니고요. True font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냥 표시예요. 도둠체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5라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그림자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림자 속성 먼저 지정할게요. 시험에서는 진하게 속성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이 지정되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속성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미리 보기 글자에서 바로 적용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서식에서 보면 진하게 속성, 기울임 속성, 밑줄, 그리고 글자 색깔 이렇게 모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장평과 자간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에서 장평 또는 자간, 그리고 장평, 자간 이렇게 지시가 없다면 서식 상자에서 바로 지정하는 게 훨씬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 색 지정할 텐데요. 글자 색의 목록을 열어주면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흰색, 하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검정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색상을 보면은 바로 안에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색상에서 몇 퍼센트 어둡게 또는 몇 퍼센트 밝게 뭐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삼각형 테마 색상표라고 표시되어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기본이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앞쪽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모두 오피스라는 거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 볼 수 있는 한글 버전이 변경되면서 샘플로 올라왔던 문제에서는 오피스가 기본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한글 버전이 한글 2020으로 완전히 변경되면서 다시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오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둬야 될 게 전기검정과 상시검정에서 상시검정에서는 전기검정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피스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오피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된다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저희는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선택 다시 하려고 하면 색상 RGB 값도 안 나오고 클릭이 바로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목록을 열어주면 됩니다. 테마 색상표는 한 번만 이렇게 선택을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글꼴에서 테마 색상표를 변경을 해주고 다른 대화상자에서 또 색상을 지정할 때 색상표가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작성할 때 테마 색상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표 선택을 했을 때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문서를 많이 작성을 해보면 현재 무슨 색상표인지 테마 색상표를 열지 않고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것은 초록 색상의 값 RGB 값을 봐주세요. 기본 상태에서는 RGB에 초록이 있는데요. 초록의 값을 마우스를 올리고 볼게요. 같은 초록이라는 색상이지만 RGB 색상 값이 40, 155, 110 이렇게 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를 다시 선택하고 볼게요. 오피스에서는 초록 색상을 보면 똑같은 한글로 초록이라는 색상 이름을 갖고 있지만 RGB 값이 0, 128,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테마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맨 앞장을 보시면 거기에 색상을 어떤 테마로 선택해야 되는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모두 오피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험에서는 오피스가 아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걸 확인해서 지정된 색상표에서 색상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색상 안에 RGB 값으로 표시된 이 숫자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럼 다시 오피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 초록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지정을 했고 가운데 정렬이라는 게 여기 없죠. 글자 모양에서는 정렬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세요. 정렬은 바로 위에 보면은 서식의 양쪽 정렬부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변경할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서식이나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정렬과 같은 문단 모양에 대해서는 블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문단의 커서를 이렇게 놓고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글자 모양의 바로 아래 문단 모양이라고 있으니까 바로 가기 메뉴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단축키 Alt T를 외워두고 왼손으로 Alt T를 눌러서 빠르게 문단 모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들여쓰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부터 마지막 문단 부호 찾아보면 견해이다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 빈 줄은 이 하나 자체가 문단이 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나라 앞에 맨 앞에다 커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커서는 다른 곳에 놓아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냥 맨 앞에 커서 놓는 거고요. Alt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모양 나타났죠. 문단 모양의 기본 탭에서 정렬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바로 들여쓰기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들여쓰기 클릭을 해주면 10포인트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한글 한글자에 해당되는 너비가 10포인트인데요. 들여쓰기로 5포인트를 지정하면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운 것만큼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방금 전에 지정했던 것처럼 들여쓰기를 지정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두 칸 띄워서 동일하게 10포인트처럼 지정하면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서는 감점이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축키도 컨트롤 F6키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F6키 누르면 1포인트씩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여쓰기는 문단 모양 들어와서 들여쓰기 지정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제된 문제에서 문서를 보면 들여쓰기가 필요한 곳은 정확히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들여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있죠. 위의 줄, 빈 줄 이런 곳은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내용이 입력된다면 들여쓰기는 꼭 나중에 지정합니다. 미리 지정을 해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그 다음 줄도 계속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서는 들여쓰기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이제 부동산 지표에서 영어, 괄호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밑줄 지정이죠. 밑줄 바로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면 바로 지정됩니다. 아래에 있는 최근이란 내용, 여러분은 한자 없이 입력한 사람도 있고 기능을 알아서 한자를 미리 입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근 뒤에 커서를 이렇게 놓거나 그냥 최근 이거를 블록 설정하면 되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바로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근이라는 곳 뒤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한자 키 눌러도 바로 블록 설정이 이렇게 되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최근이라는 단어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선택할 필요 없죠. 여러 개라면 정확히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한자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 방식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한글 나오고 괄호 안에 한자가 이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놓고 바꾸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스톡마켓, 괄호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인데요. 위에서 진하게 속성 눌러줘도 되고요. 단축키를 보면 Alt, Shift,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Ctrl, B만 눌러도 바로 진하게 속성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성을 지정할 때 불필요하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면 앞쪽에 빈칸까지 블록 설정되죠. 이런 경우에 감점된다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정확히 표시된 글자만 블록 설정에서 속성 변경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글자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원고지 그리고 맞춤법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바로 뒤에 괄호에서 영어가 나온다면 한자처럼 띄어쓰기 없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줄어들 거시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법에 따라서 거시고가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각각 단어들 띄어쓰기가 명확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인지 부동산 띄어쓰기 시장인지 마지막 줄에서 부동산까지만 나왔을 때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다른 곳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반복해 나온다면 거기에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갖게 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 여기 줄 끝에 나타나고 다음 줄에 시장 이게 딱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두 작성 완료했으니까 저장을 해주세요. 파트 1의 섹션에는 각각 6문제씩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모두 문제를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파트 1의 섹션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채점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를 비교해보면 모든 기능이 작성되어 있지 않죠. 그림 삽입이나 표, 차트 이런 게 전혀 없는 일부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재와 실제 시험의 채점 프로그램은 모든 기능이 작성되어 있는 문제만을 채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 상태에서 감점된 만큼 채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 1의 섹션에 있는 문제처럼 일부 기능만 작성된 것은 채점하면 0점 이하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그런 채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채점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채점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작성한 문제는 어떻게 채점을 해보냐 브로그로 제공되어 있는 파일에 정답 파일 있죠. 자신이 작성한 파일과 정답 파일을 함께 열어서 직접 수작업으로 지시사항을 보면서 채점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섹션 5에 보면 쪽 테두리에 대해 설명되고 있죠. 현재 이 문서는 이제 닫아 놓도록 할게요. 프리에서는 섹션 3 파일을 먼저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온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섹션 5라는 파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핵심 포인트를 보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핵심 기능을 보면 쪽 테두리는 메뉴 쪽에서 바로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 Alt WB라고 되어 있는데요. Alt WB 이렇게 키를 3개 누르는 경우에는 이건 정확한 바로가기 키가 아니거든요. Alt W를 그냥 누르면 메뉴가 선택이 안될 겁니다. 여기는 Alt를 먼저 누르고 W를 누르고 B를 누르고 이렇게 각각 실행을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Ctrl NK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나머지 두 개 키 같이 입력하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과 N키를 동시에 눌러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쪽 테두리처럼 Alt WB 이런 식은 각각 따로 눌러야 되는 키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쪽 테두리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키를 외우지 말고요.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면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아니면 쪽이라는 메뉴 오른쪽에 삼각형 있죠.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바로 클릭을 해도 동일하게 실행되어 나타납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선의 종류와 굵기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풀이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할텐데요. 빈 문서 상태에서 쪽 테두리를 지정하면 현재 문서와 조금 다르게 지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F7키를 눌러서 섹션 3에서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빈 문서 상태에서는 F7키를 눌러서 보면은 출제되는 문제와 다르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요. 앞으로 섹션 3 파일을 불러오거나 섹션 5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교재와 다르게 화면에 보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편집 용지가 설정되어 있는 불러와야 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교재 내용을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실행을 해주고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테두리 탭에서 우선 테두리 배경 종류 이건 손대지 않습니다. 지시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테두리에서 종류 실선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 지정되어 있죠. 굵기는 0.5를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모두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테두리가 나타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선 바로 적용해 체크를 해제를 해놓으라고 되어 있죠. 쪽 테두리 배경에서는 이걸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표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설정하는 게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면은 좀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종류 굵기 지정하고 미리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버튼 클릭해서 지정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제 다시 위치를 보면은 종이 기준 쪽 기준이 있는데요. 지시사항을 잘 보면 쪽 기준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시험은 거의 다 쪽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5mm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값이 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이 모두 다 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되고요. 혹시라도 4mm로 만약에 지정됐다 하면은 각각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요. 한꺼번에 그냥 모두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한꺼번에 모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테두리 지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화면에 안 보이고 있죠. 보기 탭에서 100% 혹은 쪽 맞춤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수 있고요.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여백 보기를 하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시험에서는 미리 보기까지 볼 필요 없고요. 최대한 빠르게 쪽 테두리까지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편집용지, 쪽 테두리, 다단 설정 이 세 가지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단 설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나중에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 테두리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 있죠. 연습 유형도 역시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특별한 설정이 바뀌진 않습니다. 실선에서 이중 실선으로 변경하고 굵기 지정하고 그것만 동일하니까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파일 저장을 안 했으니까 Alt V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섹션 05라고 지정하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지금 각각 파일 이름 다르게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작성하다가 질문이 있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야 되는데 게시판에 질문 남길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서를 답변하는 강사도 동일하게 봐야지 정확한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다르게 각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섹션은 6번 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핵심 포인트 내용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다음 핵심 기능의 단축키를 보도록 하세요. 바로가기 키 Ctrl NB 되어 있죠. 네 컨트롤로 시작하고 뒤에 키 두 개를 누르는 단축키는 빠르게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거든요. Ctrl과 N을 같이 눌러도 되고요. Ctrl N 따로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trl NB, B는 박스, 글상자, 상자의 의미로 해서 Ctrl NB라는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도구 상자는 입력해서 왼쪽에 보면 도형들이 나타난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가로 글상자거든요. 이 가로 글상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출체 유형을 보면 글상자에서 조건이 총 5개가 보이고 있죠.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선속성, 색채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제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글자와 문단 모양에 대한 속성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섹션 06 파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아래 내용을 보면 타이핑할 글자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 직접 입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만든 섹션 05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 파일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보기는 폭맞춤으로 다시 글자 크게 보이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글상자는 먼저 만들지 말고 밑에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줄은 여러 줄로 되어 있지만 엔터키를 한 번도 누르지 않고 입력한 한 개의 문단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놓고요. 글상자는 현재 내용의 위에 만들텐데요. 커서를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특자 앞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아두도록 하세요. 이제 글상자를 만들텐데요. 입력해서 가로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도 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NB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됐을 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처음 크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가 만들어지면 커서가 글상자 안에서 깜빡입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놓도록 할게요. 글상자 안에서 여기서 엔터키는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글상자 안에서 입력된 글자 뒤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글상자의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테두리로 가서 더블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글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일 때 글상자 안에 아무 곳이나 더블클릭을 알뜩히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고정값 상태에서 높이도 고정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13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높이도 탭키를 누른 다음에 12mm라고 하면 바로 탭키 두 번 누르면 넘어가고 넘어가서 여기에서 저처럼 12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크기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되면은 크기 값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크기 고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체크를 해주고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아둡니다.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지정할 텐데요. 혹시라도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야지 본문과의 배치와 가로세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의 위치는 종이로 되어 있죠. 종이의 가운데 변경을 해주고 그럼 숫자가 0으로 바뀌는데요. 0 상태로 지시와 동일하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세로도 역시 종이의 위 그리고 기준값 19라고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백 캡션이라는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4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지시는 아래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만 선택해서 8mm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값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냥 수정하지 말고 놓아두세요. 이제 선탭을 눌러주세요. 선 속성에서 색깔 검정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색상 테마 시험지의 첫 번째 장에서 어느 테마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테마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오피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색상이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 테마를 일부러 기본에서 오피스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종류는 이중실선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중실선 클릭을 해주고요. 굵기는 0.5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에 숫자를 0.5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우선 색 선택, 그 다음에 면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테마 색깔, 지시된 테마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기본이 주로 출제된다고 했죠. 저희 거에서는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오피스로 변경해 놓고 하도록 할게요. 주황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뒤에 숫자도 보면 RGB 25510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 선택하면 안되고 마우스로 아래로 내려서 보면 80% 밝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글상자에 대한 설정 모두 완료가 되었죠. 설정 누르도록 하세요. 이제 글상자 안에 글자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다른 곳 클릭했다가 다시 글상자 안에 클릭을 해서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해도 됩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면 장편과 자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위에 서식 도구에서는 장편과 자간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에서 장편이나 자간 또는 두 개 같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16포인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글꼴에 먼저 선택되어 있으니까 글꼴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궁서까지 입력하면 궁서, 궁서체, hy, 궁서 뭐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궁서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장평 12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자간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하고 글자의 색깔, 테마 바꿨으니까 그대로 오피스로 되어 있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에서 기본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에서 색상을 찾아야지 뒤에 나오는 RGB색이 출제된 것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괄호에서 RGB00255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이죠. 위에서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글자가 이렇게 봤을 때 글상자에 너무 위에 붙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평 정렬이 아닌 수직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체 속성으로 다시 한번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상자 탭을 가서 보면 속성이, 세로 정렬이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가운데로 설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면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섹션 06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연습 문제를 보면 연습 유형이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연습 유형 4번에서 6번까지는 조금 다르게 현재는 쪽 테두리에 걸쳐 있죠. 하지만 4번에서 6번까지의 연습 유형을 보면 쪽 테두리에 걸치지 않고 아래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치에서 본문과의 배치에서 자리 차지로 해놓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값을 지시된 것으로 변경하고 바깥 여백을 아래쪽 5mm로 지정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너비와 높이를 정확히 지정했더라도 감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문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상자를 완료하기 전에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글상자와 아래 문단 사이에 문단부호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문단부호가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이 한 줄을 띈 것인지 다른 기능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무조건 여기를 한 줄을 띄면 안 되고요. 글상자에서 여백을 지정을 해놨죠. 저희는 여백을 아래쪽을 8mm를 지정해서 한 줄이 떨어진 것처럼 설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백 설정이 없다면 여기에는 한 줄이 엔터키를 눌러서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한 줄이 떨어지는 문제도 출제됐고 이렇게 여백 설정으로만 줄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출제도 됐는데요. 최근에는 빈줄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백으로만 빈줄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를 띄워준다는 것 그걸 알고 계세요. 저희 교재의 모든 문제도 글상자 아래 첫 번째 문단과 사이에는 빈줄이 아닌 위에 글상자로 여백 설정을 해서 줄이 떨어진 것처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